0108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퍼스텍의 테마는 누리호 지뢰제거 우크라이나 재건 대시 지뢰제거 우주항공 생체인식 DMZ, 비무장지대, 드론 UAM,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로봇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이, 가, 있습니다. 퍼스텍, 은, 는 동사는 국내의 단일사업부문, 방위산업, 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는 수요 독점의 특성이 있음 1975년 9월에 전신인 제1정밀공업가 설립되어 국가 방위사업체로 지정된 이후 T-50, 수리온, 단거리지대지, 지대공유도무기, K-9자주포, K-10탄야군반차 등 체계사업에 참여함 다양한 분야에서 발사통제장비, 구동장치, 냉각장치, 자동소화장치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방위산업 제품 제조업을 주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로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국내 방산시장은 95개의 방산업체 중 상위 20개사가 방산 전체 매출액 비중의 약 90%를 점유하는 가운데 동사는 항공유도 분야 전문업체로 매출순위 20위권 이내를 형성 중 대시 미래방위사업의 핵심기술과 부품을 보유하기 위한 무인항공기 엔진시험실 구축 및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획득 등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임 재무 대시 방산 제품 수주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증가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구조 개선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소폭 상승 그러나 법인세 증가 기타 및 금융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비현금성 비용의 가산 확대에도 운전자금 부담 확대로 영업활동 상부 대시 A 현금 흐름 부인 가운데 계약 부채 증가 등 과중한 부채 규모 확대로 자산 대비 부채 부담 과중한 수준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과 정부의 국방 예산 및 방위력 개선비 증가 등으로 유도 무기 등 주력 방산 제품 수주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22일 기준 장마감 퍼스텍의 시가 총액은 163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퍼스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41위입니다. 퍼스텍의 상장 주식수는 4806만 1400 내 손주입니다. 퍼스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퍼스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1.9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4.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06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906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3.0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과 bps는 각각 4.09배 8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7억원, 40억원, 4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억원, 71억원, 39억원입니다. 퍼스택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27번지 64%이고 유보율은 2.03%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2.3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0-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1.41이며 전일 대비해서 3.48-0.4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스택의 2022년 9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0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70원보다 3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6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퍼스택의 종가는 3,405원이며 주가가 퍼스택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퍼스택의 종가는 3,405원이며 주가가 퍼스택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퍼스택은 거래량 1775,620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116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54만 6,5189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23만 2,670주, 한국증권에서 18만 4,4266주, NH투자증권에서 12만 7,828주, 삼성에서 11만 5,64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59만 4,260주, 한국증권에서 22만 529주, NH투자증권에서 16만 3,301흔 8주, 미래의세 증권에서 16만 2,290주, 삼성에서 12만 1,65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만 2,01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06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